그 어떤 10분보다 알찬 10분 뉴 사이킥 하프타임 곧 200만 요정 오윤혜씨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윤혜입니다. 하프타임 때 우리가 100만 가는 건 좀 욕심이긴 하지만 살짝 바라봅니다. 승부욕 갑자기 생기거든요. 그러니까요. 보통 저희들이 한 2천 명에서 3천 명 하루에 늘었었는데 어제 갑자기 5천 명 이상이 확 는 거예요. 감사해라. 인센티브 있습니까? 신변이가 저에게 커피라도 쏘시길 바랍니다. mbc 사장님. 근데 그중에서 한 5, 6천 명 구독자 늘었는데 그중에서 3천 명 정도가 오윤혜씨 출연했던 이 짧은 클립. 아 정말요? 거기 들어왔던 분들 중에 3천 분이나 구독을 눌러주셨어요. 세겠네 정말. 오늘 제가 오늘은 제가 좀 말이 많아질 예정입니다. 아 그러시구나. 아주 화가 나는 기사를 두 개를 보고 와가지고 풀리지가 않아서 이 하프타임 때라도 풀어야 오늘 제가 잠을 잘 수 있습니다. 급하시네. 할 말씀이 많습니다. 지금 계속 칭찬하고 있는데 칭찬을 받을 시간도 없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안 그러면 오늘 저희 남편이 잠을 못 자기 때문에 제가 붙들고 얘기를 해야 돼서. 계속 하시죠. 그러면. 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번에 일본 갔을 때 스가 전 총리 만나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한국 국민들의 이해를 구해나가겠다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일본을 설득해서 이해시키겠다 얘기해도 분이 안 풀리는데 대한민국 대통령이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지 이거는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분노를 금치 못했고 어제 보니까 저출산 고령 사회 회의를 처음으로 주제를 했어요.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합니다. 280조 원이나 그동안 쓰고도 저출산 문제를 해결을 못했다고? 막말로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국가가 책임지고 건강하게 키워야 할 의무가 있다. 이분은 말은 정말 시원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내놓는 정책이 MZ세대들 제일 무서워하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이? MZ세대들은요. 환경에 대한 관심이 엄청 높습니다. 화장품 용기라든지 커피, 종이 빨대에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도 우리는 무조건 그렇게 간다. 왜냐? 우리가 살아야 될 앞으로의 세상이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 MZ세대들이 30년 동안 일본에서 오염수를 몇백 톤에 방류하는 거 이거 원하겠습니까? 그리고 저출산, 우리가 그 방산음의 위험들을 모르잖아요. 앞으로 그걸 먹고 기영화가 태어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음식에 무슨 일이 가공을 하게 되면 우리가 먹을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런 위험에 대해서 뒤에서는 딴소리하고 앞에서는 엄청 시원하게 얘기하는 모습들. 그래서 제가 이번 정부의 진짜 좀 빡지는 포인트가 이런 것 같아요. 아,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절대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해놓고 뒤에서는 오염수 방류는 한국 국민들의 이해를 구해보겠습니다. 라고 일본과 얘기한다든지. 아니면 막말로 국가가 책임져야죠. 해놓고서 69시간 노동을 해라. 아니면 20대 세 자녀를 출산하면 군대를 안 가게 해주겠다라는 그런 저출산 대책이라든지. 그러니까 차라리 말을 하지 말든지. 아니면 뒤에서 뒤통수를 세게 치지 말든지. 둘 중에 하나만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말을 했으면 이 대한민국이라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자리가 얼마나 엄중합니까? 그럼 본인이 했던 말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줘야 되는데. 이 뒤통수를 세게 맞은 것 때문에 아주 기가 막힌 게 독도 얘기도 있더라고요. 아니, 오늘자 서신문에서 일본 정부에서 강제동원 대상안에 이어서 독도 영토 분쟁 이거 윤석년 임기 내에 끝내야 된다. 아니, 이건 무능을 넘어서 진짜 대한민국 대통령한테 이런 말까지 할 줄 모르는데 이건 너무 파렴치하다. 이거는 진짜 아니다. 이거 어떻게 국민들의 분노를 터뜨릴 데가 없어요. 촛불을 몇 개월 들면 뭐합니까? 전혀 미동도 안 하는데. 그런데 이제 그럴 때, 그렇게 답답할 때 김대중 대통령이 전에 그런 얘기를 했죠. 벽보고 소리라도 질러라. 그래야 그런 목소리들이 하나하나 모인다라고 하는군요. 일단 후쿠시마 관련해서 저는 대통령의 입으로 이런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국민들에게 설명해야 되고 어떤 말을 했다면 그 말을 왜 했는지도 설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대통령실에서 나왔던 입장은 뭐냐면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직접적인 입장이 없고요. 국민들의 건강을 최우선한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성, 국민들의 정서적인 수용성. 이거를 고려해서 수산물 수입은 절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입장이다. 오늘의 윤석열 대통령실의 입장을 듣고 싶은 게 아니고요. 그때 무슨 얘기했는지를... 왜 동문서 답해요, 지금? 사실관계 확인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뭐라고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는지를 알고 싶다는데 그 얘기는 간접합법을 했습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내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내 수첩 보니까 그런 얘기 없더라. 그렇게 오늘 해명을 했어요. 대통령실에서 정확하게 그런 얘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해명해야 됩니다. 왜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거기 나와서 내 수첩에는 없더라. 이런 얘기 왜 합니까? 내 수첩에 없으면 대통령이 했던 말이 사라지는 겁니까? 내 수첩에 있으면 대통령이 안 했던 말도 있는 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굉장히 말이 안 되는 해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해명... 그러니까 국민들은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상식적인데 왜 이런 말들로 국민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려고 하는지 이걸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리고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지 않으면 신변님도 너무 잘하시잖아요. 수산물 수입 반대의 명분도 사라진다는 거를 이걸 쏙 빼놓고... 명분만 사라지는 게 아니라 잠시 후에 제가 따박따박 신장식이 오는 시간에 얘기를 할 건데요. 따박따박 이게 오염수 방류 문제를 막 저지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반대 입장을 안 가지면 수산물 수입을 못합니다. 국제법적으로 그렇게 될 개연성이 너무 높아요. 왜 그런가를 제가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이따가 신장식이 오는 시간에 말씀드릴 거고요. 저출생 고령화 대책, 그것도 잠깐. 저는 그거 보면서 있던 거 그냥 막 끌어들였는데 그중에 아주 신박한 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습니까? 국방부. 국방부? 네. 갑자기 국방부 나옵니까? 네. 저출생 고령사회 대책, 저출생 대책에 뭐라고 보고를 했냐면 현역 판정을 늘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현역 판정을 늘리겠다? 더 많이 보내겠다? 네, 현역으로. 이게 저출생 대책입니까? 그때 나왔어요. 이건 뭐냐면 저출생 때문에 국군의 수가, 장병 수가 줄잖아요. 그러면 이건 저출생 대책이 아니라 저출생으로 나온 것을, 저출생을 극복하는 대안이 아니라 저출생 때문에 생긴 현상을 국방부가 장병 어떻게 할 거냐. 이거는 앞뒤가 완전히 분모를 늘릴 생각은 안 하고 분자만 늘리는 거죠. 아니, 그런데 이런 정책들의 아이디어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국방부에서 나왔습니다. 아니, 지금 장난합니까? 고용노동부에서도 아주 신박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뭡니까? 주 최대 69시간 근로제 나왔던 거 있죠? 네. 노동 시간을 확실하게 정부 정책대로 바꿔서 출산율을 높이겠다. 네. 이게 난 도대체 어떻게 연계가 되는 건지 알 수가 없는데. 당연하죠. 69시간 일하고 언제 사랑을 하고 언제 연애를 하고 언제 아이를 낳아서. 애는 혼자 큽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런 것들. 그리고 책임돌봄죄를 실시하겠습니다 하고 실행을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현장에서는 너무 답답한 거예요. 환경에 대한 개선이 없이 그냥 실행을 해버리니까 방과 후 교사부터 장소부터 이 모든 환경들이 안 좋은 상태에서 애들만 받은 거예요. 그럼 이건 아이들을 그냥 방치한 거예요. 학교에서 8시까지 한다는 거. 그러니까 지킬 수 있는 환경을 개선하면서 서서히 늘려가야지. 이거는 그냥 현장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실행해버려? 이렇게 돼버린다면 밑에 사람들은 얼마나 힘듭니까? 아이들은 이거 학대예요. 그거 방치되는 거예요. 8시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부터 열까지 정말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법 위에 상식이 있다. 너무 상식적인 것들이 너무 말이 안 되게끔 하는 상황인데 제가 김재원 이야기는 제가 잘 몰라가지고 제가 할 수가 없고. 제가 어제 봉지욱 기자님 나오셨을 때 방송을 들었습니다. 정말 참 기자다. 그 4만 페이지 넘는 거 보시느라 눈이 안 좋아지셨다는데 앞으로 더 화이팅해 주시길 바라고. 제가 처음 알았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은 아셨을 수도 있는데 피고인이 법정에 가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자백을 했습니다. 자신의 범죄에 대해서. 뭐 횡령죄가 나왔다. 그런데 그 부분은 기소가 안 됐으면. 처벌할 수 없어요. 처벌할 수 없다는 얘기도 제가 너무 화들짝 놀랐어요. 맞습니다. 그럼 검사가 이 사람의 5개의 죄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2개만 기소할게. 나머지 3개는 안 해줄게라고 서로 딜이 가능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럼요. 그 의지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 거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플리바게닝이라고 해서 미국에서는 제한된 범위에서 할 수가 있어요. 마약 범죄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서도 플리바게닝을 합니다. 너 위에서 마약을 너한테 공급했던 사람을 불면 네 마약죄는 조금 감해줄게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보통 검사들은 기소해서 명예를 얻고 봐주고 돈을 얻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기소해서 명예를 얻고 봐주고 다 얻네? 돈과 명예를 다 얻는 거예요? 기소해서 명예를 얻을 수도 있고 센 거학을 기소해서 죄를 주므로 인해서 명예를 얻고 훌륭한 검사라고 하는. 봐줌으로 인해서 또. 돈을 뒷돈을 받거나 내지는 전관이 됐을 때 사후에 보장받는 방식으로 검사들한테 유명한 얘기입니다. 기소로 명예를 얻고 불기소로 돈을 얻는다. 이게 너무 상식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제 봉 기자님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수사를 했으면 그때 나왔던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했으면 이미 끌렸을 얘기가. 자기들한테 조금 불리한 거는 수사 자체를 안 해버리니까. 네 맞습니다. 미결되고 미결되고. 그게 검사의 기소재량권. 기소독점주의. 지금 30분만 하시면 100만 명 되는 겁니까? 정말 대박이네요. 그러네. 맞아요? 99만 9천. 939명. 죄송합니다. 제가 빼기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예측인이라서. 939명을 남겨두고 오늘의 앞타임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화나시지만 다리 쭉 뻗고 자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